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상화폐, 드론, 원전 관련 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다시 상승 곡선을 타는 중입니다. 관람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K-방산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기업의 매출과 수주 잔고뿐 아니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툼사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윤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세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을 안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조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루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하락자는 아니고요. 행보장인데요. 미국 정시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전에서 이스라엘이 잠시 전략적 인내를 하는 것 때문에 지자 확정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돼서 나름대로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스닥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답답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이지만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루 행보, 하루 등락 언제까지 물론 부분들이죠. 제가 여기서 3개월째 해당이 되는 부분들 8월 5일이 저점이었죠. 그래서 11월 5일 정도 11월 5일 해봤자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 이번 주 11월 1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보가 된 다음에 대선 전후로에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행보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잠깐 보시면 제넘포커스가 상한가 두 번이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넘포커스가 특수효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현재 과산화수소에 대한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친환경 기법이라서 여기에 카탈라제로 납품 될 가능성이 맞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한 점사원으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이오 기업이 반도체 기업으로 현재 변경이 되는 최후의 사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효소에 대한 산업 부분들이 중요성들이 증가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제넘포커스가 생각보다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효소 관련된 부분이나 바이오 소재 이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제넘포커스가 차지하는 섹터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도 같이 하고 있죠. 랩치노믹스나 이런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시면 피플바이오가 있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치매 관련된 진단키트로 많이 잘 알려지는데 치매 관련된 부분에 뇌의 아밀로이드 부분들이 쌓여서 이거를 측정하는 퇴행 단백질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 이걸 측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 수납매 또 진단키트 시장이 전체 질병으로 확산이 되는 어떤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치매 관련된 종목이 비만치료제에 의해서 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리메이드라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이드라는 종목은 상당히 생소한 종목인데 이거는 자기장으로 신경병, 정신병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 이 자석 베드, 자석 침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빠삐 자기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 예전에 다단계로 한참 그런 것들 많이 알려졌는데 이 자기장애 효과를 치료 효과로 쓰고 또 치매 쪽의 개선 효과가 뚫어난 부분들 그 다음에 비만 쪽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교감신경과 부감신경에 대한 조화로운 그런 어떤 기능만 활성화되면 신체의 모든 이상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나와주는 건데 이게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시발점을 요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트로트 열풍이 한참 불었을 때 여기서 1대 송관인 나오고 또 2대 임용웅이 나오고 좀 하면서 노인들이 음악을 들었더니 암이 나섰다. 이게 몇 년 된 어떤 그런 부분 나섰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음악도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리메이드가 중요한 것은 이걸 임상을 통해서 확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메이드가 새로운 트렌드 분야로서 디지털 치료제 쪽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서울 웍시션 이런 종목분들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노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의료 AI 쪽입니다. 그래서 의료 AI에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순환매 인공지능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금융 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쪽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방대한 빅데이터가 일단 확보가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에 어떤 흐름의 믿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한번 주요 관심된 부분들을 보면 일신석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남북 경협주인데 웬 일신석제가 급등해 주느냐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오매불방 기다린 딱 두 사람이 있죠.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 두 사람이 있는데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정전협정을 앞두고 현재 북한과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땅을 더 많이 차지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들어가야지 휴전선이 될 확률이 많다 하면서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오매불방 기다리고 있으면서 북한은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어떤 협상 무력이 아닌 정치적 협상에서 타결될 강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남북 경협도 실제로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테마와 함께 일신석제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섹탈별로 보시면 일신석제, 인디프 이런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은 계속해서 보시면 동원 안한텍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안한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당 측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섹터 이쪽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에 포함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의료기인 테마 쪽으로 아마도 같이 테마에 묶이면서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타액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키트, 의료 쪽의 어떤 흐름들도 오늘 굉장히 테마 테마로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K-옥션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STO, 현재 법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하고 K-옥션 이 부분이 순환매로 올라주고 있고요. 역시 대장주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분들입니다. 한 번, 두 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3개월 동안 행보를 좀 그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3개월 동안 이런 삼각 수련력을 보이다가 드디어 2차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도 장중 조정이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대장주로 많이 알려졌죠. 완벽하게 수련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후발 종목분들, SBI 그룹주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또 실제적으로 리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핀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STO하고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쉬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들 그래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드론,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항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만우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드론 관련입니다. 오늘 드론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산 자폭 드론 배치 증가와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북한군의 전사자가 또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쉬어가면서 반도체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포함된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역시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는데요. 더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히토류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생산 수출 통제를 서서히 강화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본격적인 여러 가지 추가 제재 방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 둘씩 세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차세대 반도체로 떠올라줬던 진화관림이나 현재 현재 SIC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배터리 뿐만 아니라 모터 부분에서도 히토류 부분들이 좀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바로 모터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자석 올리오에 좀 해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을 생산하는 유니언 그룹 부분이 최근에 좀 움직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보게 되면 차트로 보게 되면 한 번 급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죠. 그런데 왜 8월 5일을 중요시 생각을 해보냐면 8월 5일에서 지수도 그렇지만 3개월 동안 어떻게 되었나요? 횡보수렴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데 미리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거 있고 지수 바닥 하기 전에 그다음에 지수 바닥을 찍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지수 바닥을 찍고 한참 지수가 올라야지 나중에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이슈가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수보다 먼저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모든 차트는 무조건 8월 5일부터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니언, 유니언 머틸즈 이쪽 보신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지란 종목분도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우쿠나 드론 근접전에 북한군 전사자가 속출 예상 이런 부분들은 심리전이 강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드론이 적의 수장을 공격해서 죽이는 사건 이게 특공대가 가서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드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도 장착하고 있고요. 또 장애물도 피하는 그런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드론에다가 적외선 탐지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 어떻게 숨어도 숲속에 숨어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쿠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허허벌판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죠. 그래서 많이 전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북한군에 폭풍군단이 특수부대가 진짜로 왔느냐 가짜단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앳된 모두 고등학생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냈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월 얼마씩? 500달러씩? 이렇게 월급제로 하는데 만약에 전사를 하게 되면 수만 달러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산해보니까 죽은 게 더 낫다 그렇죠? 수십억 달러 벌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되면 특수부대를 안 보냅니다. 폭풍군단은 제이씨이 공동경제비교회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악명이 높은 어떤 군단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자 드론이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보는 거죠. 드론이 특수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속고 속이는 게임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온테크라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건 자동화 설비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람용 드론에서도 현재 진출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수한 드론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네온테크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차트로 차트로 보시면 삼각수림명을 보이다가 오늘 장대양복 17%가 많이 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드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 방산이 아닌 또 드론 쪽 물론 드론도 방산 쪽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도 사람용 드론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 UAM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드디어 내년 1월 2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은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양자 컴퓨터 등 신기술주의 거의 전면전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중국을 몰아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러시아 관련된 부분이 빨리 종식을 시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을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어떤 빅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의 부분들은 미중 패권 다툼으로 거의 화려한 점점 화려한 화렴 점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백전자라도 그랬죠. 중국이 유럽의 열강에서 다 찢어지는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분열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서막이 펼쳐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우전쟁은 거의 끝난다. 거의 둘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 혈맹이나 하지만 돈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권을 챙기는 거죠. 마찬가지 휴전의 대가 이런 거 되면 중국에 대한 마지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세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규제가 대부분 강화될 확률이 많은데 이오테크니스는 첨단 현재 HBM 쪽에 레이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집계를 완성했습니다. 레이저 마커 레이저 운영기기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저로 현재 열을 올리는 부분들 열 처리 이런 본링 부분들도 많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니스가 일단은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직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납매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돌아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니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트랜스포머를 찾는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새로운 AI 알고리즘이 나온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리퀴드 AI 미국의 새로운 스타트업 리퀴드 AI 이사가 액체 신경망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AI 모델보다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새로운 AI 알고리즘 이거에 대해서도 체란 어떤 전쟁이 시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에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계속해서 AI에 관련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들은 거대 언어 모델 LMM 이라고 하죠 라지 랭기지 모델 이라고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하나의 인공지능에 특화된 어떤 인공지능의 특색 인공지능이 어떻게 현재 처리되고 하는 메카노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특색을 말하는 것이 거대 언어 모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은 수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신경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처리하는 그런 용도인데 파라미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IQ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인경신경망 뉴런 구조의 뉴런 이런 쪽으로도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가 크다 각각에서 굳이 현재 성능이 꼭 좋은 건 아닌데 비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거대 언어 모델인 LMM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토크나 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오늘 거대 언어 모델이 왜 빅테크에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부분에 반도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머신러닝으로 이걸 돌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은 AI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오랫동안 화두가 좀 되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바로 2016년에 현재 딥마인드 바둑대국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서 2세대들하고 현재 알파고와 대결을 했죠 사실은 5대0으로 패했어야 했는데 인공지능이 한 번 패해줬다는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둑에 대한 모든 경우수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2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습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전혀 두지 않는 수로 두게 됩니다 그러자 알파고가 버벅대기 시작하면서 기권승이 딱 나와주게 되죠 그런 충격전 사건도 있어가지고 겨우 1승을 얻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현재 인공지능의 트렌드 역사 중에서 딥마인드가 나와서 대중화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2016년 알파고 딥러닝 학습의 대중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후로 8년 만에 챗GPT가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1일 이때 챗보 챗GPT가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채팅으로 대화하는 나중에는 음성까지 바뀌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사람과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진행이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돌아와서 지금은 한 2년이 됐습니다 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신경 구조를 그대로 반도체 구현 했고 이걸 소프트웨어에 구현 했던 거죠 수많은 신호들을 현재 경우수를 받아다가 다시 한번 연결한 구조인데 수많은 신호전달이 되죠 그중에 하나의 신호전달 체계를 계속해서 갖추는 이런 인간신경망 구조를 그대로 따다가 딥러닝 인간신경망 구조를 완벽하게 재열을 했고 사물을 인식하는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이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마 고양이라는 걸 아죠 그 고양이를 처음 봤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둬서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고양이의 한쪽 모습만 봐도 처음 보는 모습을 봐도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했던 그런 거죠 이걸 반도체로 그대로 옮겼죠 옮긴 것이 NPU라는 그런 개념이 지난번에 한번 학습을 했던 그런 건데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딥러닝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연어처리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현재 내추럴 랭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와있기 때문에 보통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개념인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지도 자율학습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학습을 현재 하느냐 하는 건데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많은 대화의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가통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런 놀이터에 놀러가고 싶다 이런 것을 영어로 했던 것 한글하고 했던 건데 이걸 한 글자씩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어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하는 것이 토크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크온을 이거는 31개의 글자지만 8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토크온화 시켜서 이게 말 뭉치 토크온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현재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걸 3개의 토크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인식 단위를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토크온의 원리를 그대로 운영한 것이 트랜스포머다 이런 인식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론적으로 AI의 최종적인 승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입니다 보편성 확장성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한 모음자음 그 다음에 발음 밑에 받침 이런 것들이 현재 토크온의 원리 한 단어속 한 단어속 한 말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최종적인 승자는 한글을 기반으로 AI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외하기 위한 데이터의 변환 과정 이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화가 대학이 있죠 자연어 우리나라의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음성 파장이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 변환 과정을 갖추는 데이터 데이터 과정 그 다음에 토크농 과정 거치면서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을 하게 되죠 다음 단어의 가장 유사성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패턴을 정리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데이터의 변환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인공지능이 미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있죠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학습을 거쳐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자율주행에서는 영상 데이터만 각종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켜서 또는 토크농 시켜서 이걸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모델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은 또 자율주행이 아닌 모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다시 텍스트나 오디오나 이미지로 재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아닌 비정형화되는 모든 어떤 자료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현재 토크농 시키든 아니면 디지털화 시켜서 LMA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것을 아웃풋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언어 모델이 단순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나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런 부분까지 모두 학습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양한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멀티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대 모델 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각종 현재 빅테이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GPT 버전까지 나오고 많은 업체 바이두 라마 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도전을 좀 해주고 있는 기업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테이크 기업이 LMM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LM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LMM을 어떤 인식 알고리즘 이죠 인식 알고리즘 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부분이 LMM입니다 그래서 이 LMM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LMM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또는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세문학적으로 증가될 거고 애플은 거대 어려운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삼성도 마찬가지로 남의 LMM 모델을 빌려 쓰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한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체 LMM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거대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언어 모델인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거대 언어 모델 최근 들어서 저희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쪽으로 한번 찾아보면 코난 테클로지하고요 샌즈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클로지는 오리날로 잘 알려진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텍스스 기반의 AI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 챗봇도 많이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코난 테클로지가 시장이 많이 좀 알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빅테크 기업이 위대하고 크고 시장 침투도 빠르고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토종 기업들은 거의 존재할 영역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몰 LNL 쪽으로 방향선을 뜬다든가 아니면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하는 편집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자기의 언어 모델과 합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난 테클로지가 그러는데 지금은 바닥을 삼중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특화된 한국어 위주로 학습하는 부분들의 배타성들이 상당히 강하죠 이런 부분 보편성 확장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바라고요 샌즈랩은 일반적인 어떤 언어 모델이 아니라 사이버 보완에 특화된 LML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완에 맞게끔 LML만 구축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LML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특화된 것 때문에 한 차례 시세가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온바닥까지 와있기 때문에 한번 터닝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 대규모 언어 모델로 기대감이 크고요 다음 샌즈랩 같은 경우는 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사이버 보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주요 구성원이 워낙 짱짱하는 부분 때문에 대기업의 후광 효과가 상당히 강했고 또 과거에 2년 전에 시세를 냈을 때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던 이유도 SK텔레콤이 주요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 한국 우주 KI가 AI가 있다는 것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 SK그룹에 인수될 거다 하는 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난 챗봇이라는 챗봇 기능도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있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을 보더라도 지금 납품하는 어떤 업체 레퍼런스도 굉장히 화려하죠 AI로 강화하는 강화 검색 그러니까 코난 서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현재 AI 강화 분석 관련된 솔루션 그 다음에 AI로 챗봇하는 그런 솔루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국내 토종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알려진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히 봤을 때 대선 개표 온라인 선거 예측 결과 여기서도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좀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약간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의 선택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 였습니다 기술력이 높은 자체 언어 모델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아쉬운 대로 보여주고 미국장은 잘 가는데 국내 시장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럴 때 저희가 힘낼 수 있도록 전문가님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트럭스입니다 솔트럭스 부분들은 인공기력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유명하고요 이 업체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또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고객 콜센터 보통 이걸 인공지능 AICC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로도 상당히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 보유 굉장히 많고요 또 확고한 레퍼런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챗 GPT 수준의 대화 및 지식기반 챗포서비스 루시아를 개발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형 챗 GPT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북미 지역에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AS 상담도 이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아하고도 제휴 협력 관계 그 다음에 삼성 가우스 갤럭시 AI 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제휴 가능성 이런 것이 끊임없이 거래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화려하죠 주요 공공기관 챗포서비스는 다 이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정평이 났기 때문에 기술력은 일단은 완벽하게 검증이 됐죠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콜센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콜센터 부분들이 사운드 대 사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질문을 챗봇했을 때 현재 방식 그러니까 텍스트 방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휴머나이지드 디지털 인간이 약간 음성까지 대행해주면서 이런 콜센터 하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수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트룩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챗봇이 멀티모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질문을 텍스트로 하든 아니면 문자로 하든 대답은 텍스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인공인간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대고객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모두 기술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물론 완벽이란 말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 참고하시는데 외형적인 툴에서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메타 휴먼이 포함된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기술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하듯이 사람을 그대로 모양을 복제하는 외형 말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사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 셀버스 AI라든가 마음 AI 폴라이스 AI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솔트룩스가 상당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 주자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판 차치피티 루시아를 개발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각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내부의 비밀문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학습을 해주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검색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서 법률용무만 정문으로 다루는데 팔레마에서 수십만 건 수백만 건 되죠 그거는 검색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로 검색 엔진 그 다음에 학습 엔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런 투자 상담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이버만 검색 이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제 해줄 수가 있다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데 매수과는 오늘 중과고요 손절과는 16,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되네요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히토류 드론 반도체 AI 거대 언어모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분석 머니 테마는 거대 언어모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솔트룩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신청 및 자막 제공 및 Jarmentイン 소aku